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의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멘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내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뭣이 드러나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뭣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땅을 낮과 밤을 다니게 하고 그것들로 진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사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누워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들이 날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바다 큰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은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찬주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찬주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지면에 씨 밋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밋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모든 기능, 땅의 기능들에게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우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가 하시는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고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참조하시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참조될 때 땅과 하늘에 내려기니라. 내려기니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이 땅에 뷰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에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온 땅 위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여우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여우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찬성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우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며 생명나무와 성과학을 알게 하는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 흘러 동산을 적시고 그것으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을 이루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 땅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라. 그곳에는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더라. 둘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키테게리라. 아수르의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맨 마지막까지 하고 싶은데 마지막 절만. 마지막 범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 잠깐. 잠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떼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 아담이 이르네. 이는 내 뼈 중인 뼈요. 살 중인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이른 즉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몸을 이루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아내가 벌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